사랑이 충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? 벽이죠, 철벽 도식 선배가요?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선배 괜찮아요?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뭔 과거의 나를 보는 느낌이야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? 이 저택이 좋아요 내 인생이 많이 재밌어졌어요 선우열 씨가 이내와 한 집에 사는 거 불편하고 거슬려서요 일면식에서 나가달라는 말입니다 아멘